애플비 아이튠튠 그림책 몸튠튠 내 공은 어디에? 동그란 공이 통통통 머리로 통통, 엉덩이로 퉁퉁 어? 공이 대구르르? 내 공은 어디 있을까? 수건 속에 있을까? 줄넘기였네 얘들아, 어서 어서 모여라 줄넘기를 돌리자 퉁 내 공은 어디 있을까? 이불 속에 숨었나? 쿠션이었네 하나, 둘, 셋 쿠션을 줄줄이 놓아서 진검다리를 건너자 펄짝, 펄짝, 펄짝 내 공은 어디 있을까? 앞치마 속에 숨었나? 냄비였네 뚱당뚱당 퉁탕탕 냄비복을 신나게 두드리자 내 공은 어디 있을까? 상자 속에 숨었나? 그림책이었네 구불구불 그림책끼리야 요리조리 빠져나가야지 찾았다! 내 공! 공이랑 나랑 다시 통통통 공도 신이 나서 하늘 위로 슝 공이 따르네 이거 메뉴양 Whats On? IT И거 농담